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천일문 완성을 공부하고 있는 이기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닛24 이미 아는 정보 플러스 새로운 정보라고 하는 재미있는 제목의 단어를 같이 공부해 볼 건데요. 이번 시간에도 역시 문법을 먼저 다뤄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강의에서 구문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문법적인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요. 자, 우리가 지금 배울 내용이 뭐라 그랬죠? 이미 아는 정보 플러스 새로운 정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문장의 어순을 결정하는 여러가지 원리들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원리 두가지를 뽑아보라 그러면 All the new information 구정보는 앞에, 신정보는 뒤에 쓰는 원칙이 있다고 했고요. 지난 시간에 다뤄보았던 end weight 문미 비중의 원리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자, All the new information 구정보는 구정보, 이미 아는 정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정보, 혹은 미리 앞에서 말했던 정보, 같은 것들은 문장의 어느 위치에 나온다고요? 앞쪽에 나온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이 말하려고 하는 정보, 우리가 몰랐던 정보, 앞부분에서 나아지 않았던 정보들은 어디에 나온다고요? 뒷부분에 나온다고요. 이게 All the new information이라고 하는 원리라는 겁니다. Information focus라고도 부르고요. 자, 그렇다면 문장의 앞부분은 뭔 소리고, 뒷부분은 뭔 소린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이걸 한번 정리해보기 위해서 지겨우시겠지만 문장의 O형식을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생님께서는 왜 문장의 7형식을 다루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설명하는 책의 속에서는 7형식이 불필요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O형식으로 그냥 쭉 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의 O형식이니까 형식은 총 몇 종류가 있다? 다섯 종류가 있다. 3, 4, 5 자, 그러면 뭐뭐가 있죠? 모든 문장에는 뭐랑 뭐가 있다? 주어와 동사가 있다. 주어와 동사가 있고, 주어와 동사가 있고, 주어와 동사가 있고, 주어와 동사가 있다. 그런데 O형식이 갈리는 건 뭐 때문이다? 동사가 뒤에 어떤 보충어를 가지고 오느냐에 달려있다. 자, 이 형식은 동사 뒤에 아무것도 안 오는 거였고요. 2형식은 동사 뒤에 보어가 오는 거, 3형식은 목적어가 오는 거, 4형식은 간접목적어, 직전목적어가 오는 거, 5형식은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오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문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누는 게 좋다 그랬죠? 여기서 나누는 게 좋다 그랬죠? 자, 주어가 있는 자리를 우리는 무슨 자리라고 부른다? 주부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동사부터 끝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술부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주부는 문장 내에서 어떤 정보를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했죠? About what? 혹은 about whom? 즉, 문장에서 뭐에 대해서 말할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자리. 나 앞으로 얘에 대해서 말할 거야. 나 앞으로 이 소재에 대해서 말할 거야. 라고 소개를 해주는 자리가 어디라는 거예요? 주부 자리라는 거예요. 그럼 술부장님 반대로 보겠어요. 아주 쉽게. 그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아이디어. 내용을 다루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차례 얘기를 들어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이야기를 꺼낼 거예요. 민석이는 이번에 돈을 많이 벌 거야.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뜬금없이 뭐라고 그랬죠? 민석이는 돈을 많이 벌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할 거라고? 민석이가 누군데?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민석이는 돈을 많이 벌 거야. 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돈을 많이 벌 거야. 라는 말을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뭔 생각부터 들 거라고? 민석이가 누군지부터 생각을 하실 거라고요. 왜? 민석이는 읊는 이가가 붙은 부분이죠. 이거 뭐예요? 문장의 주어잖아요. 그렇죠? 문장의 주어자리에 우리가 모르는 게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 이름을 꺼내는 순간 이건 아는 정보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색하게 느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주어자리에는 주부자리에는 어떤 정보가 나와야 된다? 구정보. 구정보가 뭔데? 이미 아는 정보. 이미 알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인데 앞에서 이미 다뤄진 정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미 아는 내용을 다룰 때 우리가 about what, about whom 으로 삼는 이 소재를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주제라고도 부릅니다. 이 주제를 영어로 하면 subject잖아요. 그래서 주어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subject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민석이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여기에 깔려있는 전제가 뭐예요? 너도 민석이를 알고 나도 민석이를 알아. 그래서 민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한테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전제잖아요. 그래서 주어자리에 나오는 걸 우리는 배경이 된다 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이 술부자리는 주부랑 반대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정보가 아니라 어떤 정보가 들어와야 돼? 신정보가 들어와야겠죠. 신정보가 들어온다는 건 아는 정보예요? 모르는 정보예요? 모르는 정보라는 거죠. 혹은 앞에서 말하지 않았던 언급하지 않았던 정보라는 거겠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래서 제가 말을 할 때 민석이는 부자가 될 거야 라는 말은 원래는 민석이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석이가 새로운 정보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새로운 정보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된다는 게 새로운 정보가 되는 거죠. 그럼 부자가 된다는 게 이야기의 초점이겠어요? 민석이가 대화의 초점이겠어요? 부자가 된다는 게 이야기의 초점일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이 술부 부분에 초점이 되는 정보가 오는 겁니다. 이 초점을 focus라고 영어로 부를 수가 있겠고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아까 old, new, information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information, focus라고도 부른다고 했었잖아요. 됐죠? 자 한편으로는 구정보에는 배경이 되는 정보 우리 뒤에 깔려가지고 별로 관심이 안 가는 정보가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술부자리에는 뭐가 오겠어요? 전경이 오겠죠. 오케이? 배경은 background, 전경은 foreground 앞에 튀어나와 있는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요. 제가 계속 동호 반복을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좀 지겨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구정보는 이미 아는 거고 신정보는 이제 아직까지 한 번도 나온 적 없는 앞으로 다룰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즉, 신정보에는 뭐가 나온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 할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할 말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길어지게 될 거 아니에요. 어? 그러면 술부 부분이 길어진다는 말은 어떤 원리도 한 번에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엔드웨이트 프린시플도 같이 설명이 되는 거죠. 엔드웨이트가 뭐였는데 긴 정보일수록 어디로 보낸다? 뒤쪽으로 보낸다 그랬잖아요. 할 말은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어. 길어지니까 뒷부분이어야겠네? 그런데 마침 우리는 술부를 어느 자리에다가 두고 있어요? 주부의 뒷부분에 뒤에다가 두고 있잖아요. 오케이? 엔드웨이트 프린시플이랑 All the new information 프린시플은 서로 같이 가는 친구들이라고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습니까? 왜냐면요. 자, 사명식 문장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어떤 문장을 말했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문장을 말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 나온 주어는 그 문장에서 구정보예요? 신정보예요? 구정보죠. 이 문장에서 목적어는 구정보예요? 신정보예요? 신정보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을 한 시점에서 이 목적어는 더 이상 구정보예요? 신정보예요? 신정보가 아니라 구정보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말을 다시 한번 다룰 때는 이 목적어 부분을 주어 자리에 끌어다 쓰게 될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이 세상에선 돈이 가장 중요해. 돈은 많은 걸 사게 만들어줄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산 그 물건들은 나의 건강도 증진시켜줄 수 있고 나의 재미도 보장해줄 수 있어. 이렇게 보장된 건강과 재미는 결과적으로 내 인생을 즐겁게 만들어줘. 인생은 즐거워야 해.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아시겠어요? 내가 한번 말했다면 이제 그거는 신정보가 아니라 무슨 정보가 된다? 구정보가 된다. 그러면 이 구정보를 주어 자리에 놓고 하고 싶은 말은 또 어디다 놓게 된다? 목적어 자리. 문장의 뒷부분에 놓게 된다. 그런데 또 내가 한번 말을 한 순간부터 그 요소는 다시 한번 구정보가 되어버리고 이 패턴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하나의 단락을 보게 될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영어 지문을 볼 때는요. 모든 문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을 겁니다. 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 한 개의 단락에서는 한 개의 이야기 한 개의 메인 아이디어밖에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글이 점점 더 길어졌다는 건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고 싶은 말은 어떤 식으로 추가해야 된다는 거야? 이 방식으로 추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글의 구조를 잘 보다 보면 앞 문장에서 뒷부분에서 했던 말이 새로운 문장의 앞부분에 와 있고 그 문장의 뒷부분에서 했던 말이 새로운 문장의 앞부분에 와 있고 이런 패턴을 정말로 많이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하고 있다면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도 대충 무슨 의미겠구나라는 걸 유출할 수 있으니까요. 오케이. 처음으로 완성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구문 단위의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이 구문 단위의 공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략적인 지문의 패턴까지도 학습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입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린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흰 정보에서 한번 다뤄졌다면 뭐가 돼버린다? 구정보가 돼버린다. 오케이.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다뤄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어자리에 나오는 이 구정보들 구정보는 어때야 된다고요? 주어자리에 나오는 건 어때야 된다고? 이미 아는 정보여야 된다고. 그런데 서로서로 아는 정보가 아닌 정보가 만약에 주어자리에 나왔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우린 뭐라고 인식을 해야 될까요? 아, 이거 인트로구나. 아, 이거 어떤 한 용어를 정의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아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글을 쓰는데요. 글을 쓰는데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환경에 대해서 알고 있니? 라고 갑자기 딱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갑자기 호기심이 생기겠죠? 어? 환경? 갑자기 왜 환경 얘기를 꺼내지?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쵸? 왜 그런 거예요? 문장에서도 구정보가 앞에, 신정보가 뒤에 나오듯이 단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윗부분으로 갈수록 구정보가 나오고 뒷부분으로 갈수록 신정보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구정보가 나와야 될 첫 문장의 주어자리에도 당연히 구정보가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경은 중요하다. 혹은 환경에 대해서 알고 있니? 이런 식으로 문장을 탁 던져버리면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정보가 아닌 녀석이 주어자리 나오니까 집중을 하게 된다고요. 오케이? 오케이? 이게 바로 인트로의 기능인 거예요. 도입부에서 갑자기 뜬금없는 키워드, 내가 말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툭 던지는 거야. 그럼 여러분의 이목이 확 쏠리게 된다고요. 오케이? 자, 인트로의 기능은 알았습니다. 데프리니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매몰비용 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툭 던져졌어요. 매몰비용은 이렇게 툭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문장에서 매몰비용이라는 단어가 주어자리에 딱 나와 있으면 일단 멘붕이 올 거예요. 매몰비용이 뭐지? 막 이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쫄 필요가 없어요. 왜? 매몰비용은 이라고 하면서 뒷부분에서 뭐 할 거니까? 설명해 줄 거니까. 주어자리에는 서로 아는 내용이 나와야 된다. 이거는 모든 언어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약속입니다. 이걸 깨버리는 순간 우리는 매몰비용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부러 이걸 깼다라는 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아, 너 이거 모르지? 근데 내가 이제 설명해 줄 거야. 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독해를 할 때 완전 모르는 단어가 딱 나왔다. 갑자기 단락에서 툭 튀어나왔다. 그럼 쫄 필요 없이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 뒷부분에서 설명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자, Old, New, Information과 End, Wait, Principle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단락의 기본적인 구조와 문장의 기본적인 구조 그리고 주어자리에 모르는 정보가 나왔을 때는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까지 여러분들한테 가볍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는 유닛 24 이미 아는 정보 플러스 새로운 정보 챕터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